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버지 인생입니다. 오늘은 타고난 임기응변만으로 사람들의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었다는 일명 돌파리 의원으로 불리는 한 의원의 신통한 치료법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 돌파리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동의보감 같은 의약서는 들춰본 적조차 없고, 더군다나 그의 윗대에도 의원으로서 밥벌이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야말로 의술과는 거리가 멀고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미천한 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고 의원 행세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강렬하게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타고난 임기응변 때문인데, 한마디로 뛰어난 화술과 호탕한 성격 때문에 그는 마을 최고 명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병이든 그가 진맥후 처방대로 따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순듯이 낫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장한 한 청년이 돌파리 의원을 찾아와 불편함을 말하였습니다. 돌파리 의원은 호들갑스럽게 불편함을 호소하며 오만 상을 찌푸리는 청년의 눈치를 보더니 팔을 끌어당겨 진맥을 하는 시늉을 내고 이내 처방을 내렸습니다. 음, 지금 자네 배 안에서 달걀만한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방귀가 새어나갈 출구를 못 찾았으라네. 자네 엉덩이 벌기가 두둑하게 생겨서 방귀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네. 내가 약을 조금 지어줄 테니 가서 잘 다려먹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게나. 그렇게 짧은 단 몇 분 안에 처방이 끝이 나자 차례를 기다리던 한 선비가 불쑥 나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실 이 중년의 선비는 이웃마을에서 온 허시성의 의원이었는데 돌파리 의원이 도대체 어떻게 처방을 내고 어떠하기에 환자들의 명의로 알려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픈 손님 행세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방귀를 몰아내는 약도 있어. 세상에. 나는 어떤 의사에서도 그런 약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명의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봅니다. 돌파리 의원은 그 선비를 흘끗 보고는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님을 눈치채고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남은 환자들의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허 의원에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보아하니 학식이 꽤나 높은 듯한데 어디에 계시는 의원이요? 의원은 흠칫 놀라며 얼굴빛이 붉어졌습니다. 돌파리 의원이 에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정곡을 찔러 물었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은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보통이 넘는 인물일세. 저만한 눈치에 저 정도의 입담으로 환자를 휘어잡으니 뭘 해도 평생 밥을 굶을 사람은 아닐세. 그리고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굳이 속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하하하하. 사실 나는 이웃마을에서 온 허 의원이라고 하오. 선생의 명성이 고을에 저자하기에 도대체 어떤 위인이신지 환자를 어떻게 다루고 처방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시구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솔직하게 나오자 돌파리 의원도 덩달아 한마디 하였습니다. 하하하하하. 괜찮소이다. 서로 한솥밥 먹는 처지에 그런 일쯤은 이해해야지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사내라 할 수 있겠소. 고맙소이다. 역시 듣던 대로 선생은 큰 그릇이요. 그런데 방금 전 내가 물어본 말에 답이나 좀 해 주시구려. 방귀를 몰아내야 한다고 처방하셨는데 그런 약이 있긴 합니까? 돌파리 의원은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방귀를 몰아내는 약이 의서에 있을 리가 없지요. 선생은 아까 그 청년이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서 글쎄 제가 진맥을 해보지 않아 잘은 모르겠소이다만 난 그 청년이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았소. 만약 몹쓸병이라도 걸렸다면 얼굴색이 좋을 리가 없었겠지요. 난 나의 처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소. 그래서 며칠 소화를 도우는 소화제 처방을 했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마음이 즐거워지면 속이 다스려져 편안해질 수 있으니 여태껏 나의 경험으로 소신껏 처방을 하게 된 것이요. 선생은 내 처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오. 아 그런 것이 아니라 허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의 배아리가 정말 소화불량이라면 그의 처방은 제대로 한 것이 되고 다른 병이라면 그 돌팔이 의원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긴 하였지만 그런데 지금껏 별 실수 없이 진맥하고 또 그가 지어준 약을 먹은 환자들은 깨끗하게 병이 낫기에 허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환자를 다루는 나름의 노하우가 돌팔이 의원에겐 확실히 있는 셈이었습니다. 돌팔이 의원이 계속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모름지기 병은 자연적으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약을 먹거나 의원을 찾는 것은 환자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일 뿐 약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로 병이 유발되면 우리 몸은 아까 그 청년처럼 소화불량 같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히 증상을 잠재우는 약으로 땜질해서는 안 되지요. 그럴 땐 심신의 안정을 시켜주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준다면 우선 큰 병으로 발전되는 것은 막아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수많은 명이나 치료법들이 주위에 있다는 듯 완벽하게 병을 다스리는 통치법은 아니라는 것이요. 결론은 만병을 부르고 다스리는 통치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어떻소 내 말이 그럴 듯하지 않소?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다는 돌팔이 의원의 말이 허 의원의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허허 참 아직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선생의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구려 어쨌든 많이 배웠소이다. 사실 돌팔이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람의 병을 모두 약을 써서 낫는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약이나 의술의 발전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거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병은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돌팔이 의원의 자연치유력의 강조는 생로병사가 자신의 의지와 생각, 즉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으로 인생의 진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에 경중을 가릴 줄 모르고 무조건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큰 병의 진행을 막는다는 것인데요. 이야기에서 돌팔이 의원이 병의 자연치유력을 강조했듯이 식생활 개선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병을 막거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병을 부르는 것도 고치는 것도 자신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 책벗 인생과 책벗 인생과 흐르렁 그렇죠 감사합니다.